판단력이 빠르고 또 부지런하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돈 버는 국리를 또 많이 하는 편이죠 안녕하세요 명잠입니다 대운, 대운 얘기들 많잖아요 뭐 올해 너는 대운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대운이 들어올 때 일반인들한테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게 있어요? 증상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도 자연적으로 온다는 거 대운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그러죠 발버둥 치할 때는 용을 써도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기인의 도움이라든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주고 그런 적이 많죠 사기꾼 아니에요? 갑자기 손 내밀면? 사기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인의 도움이라든가 내가 대운이 왔을 때는 사기꾼은 웬만하면 피해가는 형국이죠 그 대운이 들어오면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인도 나타난다 하는데 그 귀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꾼인가? 이거 판결하는 게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게 조금 판단력이 흐려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의심은 누구나 다 해보긴 해봐야죠 세상이 좀 무서운 세상이니까 근데 대운이 왔을 때는 그런 사람도 대부분 많이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좋은 해가 왔을 때는 그걸 역효과 더 사기꾼이 아닌 사람도 사기꾼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운이 왔을 때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기꾼은 좀 피해가고 내가 사기당할 일도 피해가고 오히려 더 금전 손실도 적어지고 뜻하지 않게 내가 돈이 행제수가 없는데 행제수가 생기고 그렇죠 대운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조금 오는 수가 있나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 한 번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인생에 세 번은 온다 몇 번은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국도 따라가야 되지만 세상의 이치를 빨리 보면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이 사람한테 오래된 운이 없는데 왜 운이 돼서 금전으로 내가 많이 대박이 났을까 부지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돈 버는 국리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놓치지 않고 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운이라는 것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재물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많이 바라보는데 재물은 내가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인도 노력을 해야 다고 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운은 대운은 온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들이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누군가가 나한테 귀인인 것 같은데 판단을 조금 하기가 어려울 때는 네 선생님들한테 상의를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그걸 이제 내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마음 먹고 나를 나한테 다가왔는지 귀인인지 그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대부분 그분하고 어떤 일이라든가 진행을 하지 마시고 상담을 좀 하시는 게 더 낫지요 상담을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네 그분의 속마음까지 깨트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게 더 혼났습니다 여기까지 명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